자 다음 룩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열심히 보느라 꼭 생각을 안하는데 보고 싶은 것도 있나요? 제가 찾아볼게요 없으면 제가 아무거나 할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남자곡 보고싶어요? 아니면 여자곡 보고싶어요? 남자! 남자! 남자곡! 남자곡! 영웅 보고싶다고요? 헐! 헐! 진짜 힘든데 아 진짜 듣고싶지 않았어 또 또요거씨 보고싶은거? 아 진짜 나아 죽겠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영웅 보고싶다고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영웅 보여드릴게요 아오 영웅 아 좀 천천히 쉬운곡부터 할까 했었는데 네 처음부터 힘든곡으로 해야겠네요 자 여러분 영웅 아시죠? 네 뉴텡 아시죠? 네 자 그러면 뉴텡 외쳐주세요 같이 아시겠어요? 네 나나나나나나나 뉴텡 뉴텡 네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네 다시한번 나나나나나나나 뉴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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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텡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팀에 힘든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와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멋있게 이렇게 하면 네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게 해주세요 네 아오 그러네 네 좋습니다 가볼게요 아오 오랜만이다 네 레츠고 인식 네 touchscreen 아 아 네 bilmiyorum 선생님 carve 자고! 고수! 자 갑니다 거의 다 왔어 시작! 또 시작! 당연히 역사기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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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어묵시죠? 네, 섹시하죠? 와, 좋습니다.